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말씀드린 대로 무릎 통증의 90%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10%는 잘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예를 드셨지만 운동하다 다쳤다. 그런데 나도 느꼈고 뚝. 그다음에 남들도 느꼈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거는 상식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봐야 되지. 엑스레이가 멀쩡하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무릎은 엑스레이의 뼈보다 훨씬 더 무릎을 안전하게 만드는 인대나 반어상 연골 이런 여러 가지 연부조직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40대 정도 되는 분이 다치진 않았는데 통증이 좀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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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뭘 찍어봤더니 어디가 좀 찢어졌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그런 거는 반어상 연골 파열이 제일 많은데요.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할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퇴행의 과정 속에서 반어상 연골이 찢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습관 자체가 바닥에 많이 쪼그리고 살기 때문에 체중의 10배 정도를 막 짓이겨 지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20이 지나면은 이제는 성장이 완료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퇴행은 빨리 오거든요. 성장이 완료된 20세가 되면 몸에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닳기 시작하면 30대 40대에도 얼마든지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그 병명이 붙여지는 어떤 병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찢어지거나 파열되거나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히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내 몸의 습관을 바꾸는 걸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반대로 어떤 느낌이 왔어요. 꼭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무릎에서는 기계적 걸림 증상이라고 합니다. 뚝 걸려서 무릎이 자꾸 안 펴지는데 삭 달래서 다시 구부렸다가 삭 피니까 펴져. 그런 일이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생기는데 자꾸 그럴 때마다 부어. 이런 거는 걸림 증상입니다. 그거는 뭔가 돌아다니는 조각이 걸렸거나 찢어진 반호성 연구들이 들어왔다 나갔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기계적으로 뭔가 걸렸다가 풀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걷다가 갑자기 힘이 출렁 빠지는데 나는 잘 똑바로 의식을 하고 걸릴리는데 자꾸 힘이 이렇게 무력감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증상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무릎이 아픈데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그렇지만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쪼그리면 좀 아프다. 많이 쪼그리면 뒤가 좀 당긴다. 이런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퇴행성 병변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도 이제 수술보다는 다른 어떤 치료를 권하게 될 것 같고요 걸리 기계적 걸림 증상이나 명백한 운동 중의 외상은 아마도. 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중대 부상이기 때문에 좀 더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통증과 상관없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병이 더 진행될 것이다 아까 말한 기계적 걸림 증상은 실제로도 막 걸려 있는데도 안 아프신 분들이 있지만 그걸 냅뒀을 때 무릎은 다 펴지지 않고 근육 위축도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겠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어떤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 걸림 증상이 있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사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걸림 증상의 원인이 반원상의 골이 찢어진 게 걸렸다. 관절염이 그냥 편하게 쥐새끼다. 조인트 마우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게 뼛조각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실제로 연골이 깨지면 이게 연골이 나중에 성숙이 되면서 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놈들이 자꾸 와서 끼는 거를 빼주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거는 의사들이 보기에는 환자의 의지랑 상관없이 수술을 권해야 됩니다.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반원상 연구리 뿌리에서 잘렸다. 그래서 찢어진 게 아주 고약하게 찢어져서 밖으로 반원상 연구리 밀린다. 냅두면 점점 밀리고 다리는 휘일 거니까. 그런 분이 통증이 있고 물이 차서 왔다. 그러면 처음보다 덜 아파졌다 하더라도 수술을 권할 겁니다. 이제 그런 몇 가지 엄정한 어떤 원칙에 의해서 MRI를 보고 수술을 권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따로 있죠. 인공관절 수술은 참 어찌 보면 의사로서 무릎관절하는 의사로서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통증을 가장 완화시켜줄 수 있고 가장 결과가 좋고 일단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장 고급 치료이면서도 환자분에게 싼 치료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석 달 정도 인공관절 하시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무릎 통증 때문에 먹었던 진통소염제는 다 끊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참 강력하고 좋은 치료이다. 단 문제는 우리는 신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수명이라는 게 있죠. 기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관절염은 진행돼서 많이 뼈가 닿을랑 말랑 관절염의 진행 기수도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는데 한 2기에서 3기 넘어가려고 한다. 나이가 60세다. 인공관절 섣불리 권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40년 더 사셔야 되는 분한테. 인공관절로 떡거덕 교체를 하고 나면 그 기계의 수명이 다했을 때 수술적으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남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도 65세를 기준으로 인공관절 해드리자라고 하다가 가급적인 70세를 넘기자. 실제로는 75세 정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의 권고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60대, 50대 후반의 환자인데 아직까지는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뼈가 닿지 않고 한 2기에서 3기 망가진 건 분명하고 다리도 조금 휘고 MRI를 보니까 여러 군데 찢어져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나이의 분들은 인공관절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병이 더 진행되지 않게 맞고 자기관절을 갖고 70대를 맞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기관절을 살리는 여러 가지의 수술들이 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휜다리를 교정하거나 반응성 연골을 다시 한번 뼈에 심거나 꼬매서 쓸 수 있게끔 기능을 회복시켜주거나 손상된 연골을 개선시켜주는 어떤 연골재생수술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 관절을 갖고 살게 만들어서 이제 70대 이후에 인공관절의 시기를 좀 늦추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의료 현장에서의 고민과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는 대수술에 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인공관절이 두 배 늘었습니다.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수술할 때 인공관절은 너무너무 큰 수술이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가족회의가 됐는데 지금 6만 명, 7만 명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제는 중환자실도 안 가고 수술하고 한쪽 무릎만 수술하면 보통 한 이틀 안에 꺾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안에 남 부축 없이 워커나 보조만 있어도 화장실 정도는 너끈히 다니는 정도 회복을 보이는 그런 수술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관절을 너무 대수술로 접근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4기까지 가서 관절이 다 망가졌는데도 인공관절이 너무너무 큰 수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입증되지도 않는 줄기세포 치료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재생에 큰 도움이 됐지만 국소적으로 연골이 깨져 있는 부분 파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다리가 휘어서 인공관절을 하실 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치료 효과도 없고요. 줄기세포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염증을 이겨내지도 못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이 인공관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공관절은 그렇게 대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먼저 저희는 무릎보다는 전신상태를 검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 어르신께서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적어도 한 오백 CC 정도의 출혈을 견뎌낼 만한 어떤 체력과 이런 게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하게 수술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많이 걸으셔서 근력을 갖고 계셔야 수술 이후에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관절을 적어도 두 달 전에 준비를 해서 운동도 좀 하고 행복하게 남은 생활 동안 남의 부축 없이 자식들 부료조 안 만들고. 나 혼자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아주 좋은 하나의 어떤 계기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미리 이렇게 교육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입견으로 나는 꼭 수술을 해야 돼 나는 수술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겠죠. 90% 이상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무릎 아픈 사람은 너무 많지만 그중에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그분의 진단과 조언을 따라서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